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뭐 열올까요? 아, 문을 거기서... 누구세요? 여선배님, 안녕하세요. 나보고 선배님은 어디... 그래. 야, 잠깐만, 잠깐만. 너, 사라는 거 한번 해봐. 난 잘하는 걸 알아요, 우리 여성 세. 어딜, 어딜, 가도... 그래. 춘자야, 너 집에 가. 아, 여선배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 이제 뭐 들고 와서 무거워 죽겠어요. 어우, 귀엽다. 춘자야, 보고 싶구나. 아! 이뻐지셨어요? 에이, 집사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석영 선배님은 보이시고 이렇게 좀 성격이... 이런 말이 되나? 포악스러운 것 같다. 내가 툴도 같이기 때문에... 툴도 같이답게... 춘자야, 보고 싶구나 이런... 춘자야, 보고 싶구나 이런... 춘자야, 보고 싶구나. 아, 이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춘자야, 보고 싶구나. 아, 선배님. 어, 완전히 반전이야. 아, 정말 반전이야. 아, 정말 진짜. 너무 반전이야. 너무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살림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 트로트 여왕 한석영 도전자의 소문난 살림 솜씨 구경 좀 해볼까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만큼 소품 하나에도 집주인의 감각이 부단합니다. 거실은 아일랜드풍 인테리어로 화사하네요. 늘 인테리어를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죠? 선배님은 너무 안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직접 찍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그 인테리어나 이쪽으로는 내가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약간의 그 집안 분위기에 맞게 갤러리식으로 굉장히 디테일적인 선배님 하나 있어요. 돈은 안 드셨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분위기 있게. 아, 근데 쿠션이 좀 이쁘. 이쁘다. 우리 집은 쿠션으로 모든 걸... 왜요? 우리 집은 거의 쿠션이 한 30개가 넘어요.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 쿠션이거든요. 이 페브릭. 어머, 인테리어. 선배님, 보기하고 다랬어요. 방송에서. 저기요. 나를 잃고 있어. 눈을 기다리고 있어. 소양함도 있어. 그거 말고도 있어. 보기와는 약간 상반된 반전이 있었어요. 집을 보면서. 이런 소품 하나하나에 막 애정을 쏟고, 발품 팔아서 막 디자인하고, 이런 인테리어 감각들을 보니까, 다른 면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외로 쿠션 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꼼꼼하지 않으면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악세사리 하나하나가 신경 많이 쓴, 오래 기다려서 고른, 막 이렇게, 막 뒤져서 고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접시가, 왜 많이들 보시지만, 우리 아줌마들의 로망이거든. 이걸 접시를, 주방 기구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걸 생각은 못 했어요.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그릇도 이제, 실제로 음식을 담아놓으면 안 보이는데, 일단 인테리어. 누가 물어봐. 그거, 선배님 음식 담고 먹으세요? 절대 안 먹어. 오늘 오늘도 담을 수 없어. 그냥 운으로만? 그리고 나 행복한 거. 접시 예쁘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고가인 게 뭐 같아요? 선배님이요. 저 신경 나왔어?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선배님. 오래됐지? 네, 네, 네. 빨리 떠? 참 좋은 후배다. 두 번째로 비싼 건 그럼. 여기 식탁이, 제가 얼마나 샀는지 알아맞으면, 제가. 3만 9,500원. 아니, 그렇게 싸게 했어요. 아, 이게 던진 거야. 지금 받아줘. 네. 되게 고급스럽고. 의자 하나. 의자가 뜯는 게. 이게 유리야. 강화유리야. 이게 원래 450만 원이었는데. 의자까지? 응. 자, 그런데 내가 산 금액은? 180. 오! 180. 오! 180이요? 왜,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루 안 했으셨네. 안 해주는데 이게 6개월 디스플레이가 됐던. 우리 지금 거의 디스플레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고가를 좀 싸게 사는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사실은 또 내가 디스플레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면. 네,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공주방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탕났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네. 한 70만 원 정도에 사치게. 궁금하지? 궁금하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나만의 노하우는 우선 돌아다니고. DP 된 거에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됐다고 딱 생각하면. 퇴근하시기 30분 전에 딱. 마감하기. 떠리 같은. 떠리 같은 느낌으로. 사장님이 빨리 이거를. 사장님도 빨리 이거를 치우시고. 새장품을 놓고 싶어. 또 사장의 마음까지 깨뚫어가지고. 작업을 디테일하게. 몇 초 동안 들어가시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잡고. 그다음에 가끔씩 소양강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도 불러주면. 거봐. 내가 행사에서 2개월 한 달 했잖아. 손 내려. 사실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꼭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갖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되죠. 고생한 만큼. 득템을 하는 게 많습니다. 저랑 쇼핑하면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니는. 기다렸다가 공을 들여서. 막 열심히 발품 팔아서. 예쁜 걸 딱 싸게 구입하고. 그리고 효과도. 몇 배로 주고.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발품 팔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언니랑. 응 언니랑 한번 쇼핑 가야 되겠다. 나랑 잘 맞겠는데. 깎는 것도 잘 깎고. 선빈이. 가장 궁금한 곳이 있어요. 혹시.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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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아. 심심. 저쪽 안에. 심심. 아우. 침실. 와우.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커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약간 안막이신건가. 이거는 명품 원단. α਑. 이거 symmetric 잘 안들어오죠. 암막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딱 보면 아는데 이 셋은 아무래도 아가씨라 저도 모르나 봐 저도 암막 것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쁜 게 없어 깜짝이야 정말 이거 해놓은 거고 나 영영 안 사는 거 같아 왜냐면 이게 남들이 오면 이 제품을 알아서 어머 언니 그 제품이구나 이거를 처음 이렇게 싸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는데 어머 이런 이런 천이 이런 게 없어 우리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러니까 시접을 그냥 시접 간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 사실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고급 원단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한두 개씩 살짝 들어올 때 발품 팔고요 많이 사장님하고 친해놔야 돼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느 브랜드의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모양의 커텐인데 약간 촌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명품이라고 하니까 세계 조화가 맞는 거 같아 이게 인테리어의 정석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극혜팔 9년차 8년차밖에 안 됐는데 오래되셨으니까 옷방 2경으로 그렇죠 또 연예인들은 또 연예인들은 또 특히 또 화려한 옷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제 귀찮아 근데 여기 Saraico ghenei 너무 궁금해요 당연히 aspirschaft 어ości 그래서 트롯을 낳은 분들은 무대의상의 효과가 그분 또 소장하시는 게 많잖아요 osen America 그분 등장하는 세ュ트 TV co-嗎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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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ynamic 낳은 TV co-mao 투기 네 검pri 구입이 아직도 아니 왜냐면 내가 의료 직무라고 의사학과가 나왔거든 진짜요 선배님 감각이 나무나 정말 상반되는 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의외인 모습 나는 이제 반짝이냐 이런 것들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말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옷에다가 포인트로 악세서리로 난 포인트를 많이 해 내가 영해 한석영 투전자의 감각에 동정업계 후배들도 반하고 말았는데요 남다른 감각의 무대 이상에 손님들 신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성인돌이라도 결성할 기세인데요 자 오늘 저희 집을 찾은 분들 가운데 이 패션의 일가견이 한 분 한 분씩의 변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성 은 노래 좀 해봐 한 소절 순수한 척 하지마 노래가 안 뜨는구나 안 뜨는 이유가 있네 어때요 패션 자 다음 호남에서 태어난 우리의 트로트 가수 여한 가수 디바 박수희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오빠야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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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우리 엄마와 친구 영자 숫자 순자 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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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려하다 영자는 가로 영자는 쇠로 둘이서 만나는 것 동해물과 태우산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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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간만에 왜 다 입어보실 거예요 친척집이나 엄마 옷장 여러가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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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자씨가 굉장히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제 의상을 그대로 입어도 될 것 같은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요? 같이 좀 이미지가 약간 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성적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멋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아까 집에 코드도 맞고 옷도 삼색으로 같이 입어보고 애기 때 진짜 애기 때 생각나더라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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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니 웬만한 여자아이들 방에서 더 이쁘게 너무 깔끔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다 있네요 다트 다트 어 근데 내 포켓볼 아우 저기 이거 한번 좀 게임 좀 놀고 있어 자 요리하고 있을 테니까 아우 제가 한 수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아우 아이고 배고픔도 잊은 채 다들 포켓볼놀이에 빠져버렸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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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